북한의 전술 핵무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무기가 다시 한반도로 들어올 가능성도 매우 커졌습니다. 대표적인 전략무기 몇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. B2 스텔스 폭격기 B1B 폭격기 그리고 F35 폭격기 이른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전략 무기인데요. 특히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그리고 B2 폭격기의 경우는 벙커에 숨어있는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. 자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투기를 다시 이제 배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과거부터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은 극도로 경계를 했었죠.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.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. 자 지금 뭐 미국과의 대화의 지렛대를 활용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대화에 나서기 전에 일단 유엔이나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이 지금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. 사실상 북한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죠. 우리 벼랑 끝 대치인 거고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코로나 상황도 심상치 않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7차 핵실험까지 예정이 돼 있는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일단 기존에 유지되던 대북 제재가 더 공고하게 이루어지고 추가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북한은 더 힘들어지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소위 말하는 초강수를 두는 건 이 강수를 기초로 해서 무언가 얻어낼 것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지금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 이어져서 굉장히 우려가 큰 그런 상황입니다. 네 자 어제 열렸던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죠. 자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